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태지역회의 사무국은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한인상권지역 스트라스빌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A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대회의실과 부장진무실, 그리고 간사와 행정직원의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대회의실에는 지난 18기 이후에 활동사항을 집약한 전시판과 2000시드니올림픽 남북공동입장 20주년 기념전 자료,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시대 등의 다양한 문서 등이 상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회의는 6개협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20여 개국에 걸쳐 603명의 위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아태지역회의는 19기 출범과 함께 6개협의회의 연대활동 강화를 통한 디지털 공공통일 외교 역량 증진을 자체의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즈음에 지역회의 차원의 가상공간을 통한 연대활동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태지역회의를 비롯 6개협의회의 개별적 활동사항 등은 지난 10월의 전체회의를 통해 상세히 보고된 바 있고요. 오늘은 10월 전체회의 이후 아태지역회의를 중심으로 6개협의회가 함께 펼치고 있는 통일활동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시작해 현재도 진행 중인 온라인 학술회의 웨비나 관련 활동사항입니다. 아태지역회의는 호주 퀸슬랜드 주립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호주 등 여러 나라의 한반도 전문학자들의 견해를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2032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 학술회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1차 세미나는 시드니올림픽 남북한 공동 입장의 유사한이라는 주제로 4명의 호주, 러시아, 한국계 학자들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남북한 경제적 통일을 향한 표준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1월 20일에는 코로나19 팬덤이기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는 외비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3일에는 최근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내정된 한국의 문정인 교수와 호주 외무장관 및 호주 국립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게라스 에반스 교수의 특별 강연회 및 토론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게라스 에반스 교수는 호주 연방 야당 의원 시절 북한을 방문해 백남순 당시 북한 외무상과 만나 호주에 북한 대사관을 다시 열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학술 세미나가 완료되면 중요 부분을 편집해서 아태 지역회의가 현재 운용 중인 남북공동입장기념 가상전시회 사이트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2020년 말을 기점으로 아태 지역회의 온라인 가상전시관에는 현재 10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대해서는 호주 연방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아태 지역회의가 호주협의회와 함께 개최한 오프라인 기념전에 참석했던 피오나 마튼 호주 연방 하원 의원은 이숙진 부장에게 최근 발송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의 기념비적 순간이 남북한의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호주 정부 역시 이를 염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태 지역회의는 또 지난해 9월부터 한반도 평화와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표제를 내월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논문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한반도 전문학자 4명의 1차 심사와 또 호주 캔버라 대학 미디어 연구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초 입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입상자들과 입상 논문은 아태 지역회의 가상 전시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호주를 비롯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이번 5천자 영어 논문 경연대회의 우수상은 호주 뉴사우스웰즈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알렉산더 하인드가 차지했습니다. 그의 논문 제목은 남북화합의 주요 장애, 메이저 베리어스 투 사우스 앤 노트 레프로치먼트로 남북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불신이다라고 나름 자신의 논문을 통해 진단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알렉산더 하인드의 논문이 불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 논리를 전개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호주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18일 아태 지역회의 회의실에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재학 중인 입상자들은 뉴질랜드 협의회의 신년 할애식을 통해 상패와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인도 내루대학과 인도 기술대학생 입상자들은 인도 지회를 통해 상패와 장학금이 전달될 계획입니다. 11월 16일에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을 초청해 온라인 대북정책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6개 협의회 위원님들 다수가 실시간 강연회에 접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또 주 호주 한국대사관의 강정식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남북올림픽 공동입장 가상전시회 시연회를 호주협의회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11월 14일에는 2020 통일 골든벨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결선대회를 펼쳤습니다. 6개 협의회의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국의 학생 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치러진 결선회는 8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는 온라인 퀴즈 경연 전용 앱 카우트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진행했고요. 행사 실왕은 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돼 학부모들과 6개 협의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경연 자체보다는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상품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남아 남부협의회 참가 학생들 전원에게는 참가 사항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의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